결기가 참 필요한 때가 아닌가 그날 그냥 신나는 노래 불렀습니다 그냥 근데 별로 표정들이 조금씩 좋아지시더라고 처음에는 안 좋으시다가 자 이 노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박수 역사를 상담하는 건 말이야 밤을 낮으로 낮을 밤으로 뒤바꾸는 일이라고 같이 부르세요 역사를 산다는 건 말이야 하늘을 땅으로 땅을 하늘로 뒤엎는 일이라고 맨발로 바위를 걷어차 무너뜨리고 기꺼이 그 속에 묻히는 일이라고 병을 문이라고 치를 떠나가야 하는 이 땅에서 온몸으로 분단을 거부하는 일이라고 역사를 산다는 건 말이야 밤을 낮으로 낮을 밤으로 뒤바꾸는 일이라고 역사를 산다는 건 말이야 역사를 산다는 건 말이야 하늘을 땅으로 땅을 하늘로 뒤엎는 일이라고 역사를 살자 고맙습니다 윤희상 선생님이 이제 마지막 제가 준비한 인물입니다 윤희상 선생님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많이 준비된 분들이시군요 보통은 잘 몰라요 열심히 해당iedo **** ㅋ 오, tu 확인한 후 점심